실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배치입니다. 노란공을 일적구로 뒤돌리기를 치면 빨간공이 빅볼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내공이 일적구를 막고 대각선 코너로 향함으로 이동거리가 2.5m 정도로 매우 깁니다. 대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중상단 당점으로 치면 코너에서 단쿠션부터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공과 일적구가 가까이 있어서 조금만 세게 치거나 당점을 내려서 치면 분리각이 커져서 짧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치면 2쿠션에서는 회전이 많이 이용돼서 벌어지고 3쿠션에서는 회전이 소멸되면서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장 확실한 득점은 회전을 많이 주고 빠르게 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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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